아 그만해라 진짜 인신공격은 하는거 아니야 아 익명님 천원 감사합니다 겐지칼픽 0.1초픽 컴퓨터는 스마트컴 인터넷은 브라보네 3시 바퀴바이 그만해라 애들아 나 슬픈다 궁금하신거 있으면 토네이션 하나 여쭤보시구요 어 나 팀 보안 들어가있었네 어 깜짝아 어 지금 라인자리아에 어 아나메르시인데 어 다이너스티 다이너스티 대 다이너스티 대 글래디에이터 세기대결 자 글래디에이터가 쫓아냈구요 아 세기대결 아닌가 자 상대는 윈디 윈디에다가 야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방금은 좀 지원해주고 딜 자 겐지가 필이기 때문에 자 오케이 나이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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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긁어주고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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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따따 자 이게 필이죠 역행 빠졌고 세대 박아주고 두대 박아주고 마지막 한대는 팀원이 마무리 나이스 이러면서 첫번째 타에 궁 채우고 힐러 궁 차기전에 궁극기를 먼저 쓰는게 관건입니다 긴지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저 궁갈게요 이거 가주실뻔이네 힐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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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리시 볼게요 멜리시 볼게요 멜리시 볼 자 윈선 점프 되게 탔다가 오케이 윈선이랑 같이 점프 떼주고 윈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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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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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져나갔어요 승리닝이 떠줄게요 디보펑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타는 이제 제냐타가 슬슬 초월이 찼을거에요 상대방은 좀 많이 때려가지고 자 이거는 공부파 받고 바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겐지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턴에 어 조심해야돼 구조 화가 좋아 닉네임 봐도 어디 올라왔죠 야타 야타 암살 암살하고 뒤로 위로 빠져나오면서 힐 받기 나이스 윈선이 저 따라오려고 했지만 못따라왔죠 김태경이 천원 감사합니다 자 윈선 다운해주고 나이스 트레이서 잘 들어갔다 우리 라인하나트님도 잘하네 라인님이 그 포커싱 할거를 정확히 알고있어 방금 트레만 잡으면 어차피 얘네 아무것도 못하는거라 궁극기 찾고 방금 쟤나타 초월 빠진거 다 봤죠 이때 뽕인지 이제 가면 됩니다 뽕인지 준비하죠 아나님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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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아님 반별 준비되셨습니까? 오케이 아니 가자 아니 뽕 뽕뽕뽕 아 디바 썰게 아 디바 썰게 아 디바 못 썰었다 야 겐지한데 까비 아 나 뽕 못 받아서 당황했네 겐지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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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눈 채워가지고 다음 턴에 뽕 주세요 오케이 야 윈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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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지죠 오케이 불 나이스 어 이걸 돌진한다고 어 나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어어 왓다 빠악 깝 방금은 진짜 깝이었다 어 너이스 부활 저 부활하면 뽕하네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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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 베시베시베시베시 자 2등이 다 빠져나갔고 이번엔 진짜 뽕겐지 뽕겐지 자리야 가자 오랜만에 자리야 뽕겐지 자리엔 6명 모아주세요 모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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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어 멋진거 같은데 멸치 잘랐고 오케이 아 까비 다 자르는건데 아트 한번도 자리야 컬스 생겨냈어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트리필 겐지부터 잡자 comfortable 천천히 어 이거 치는 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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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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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메시 피 모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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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잘해 잘해 짜리야 잘 비비네 얘네 얘 존나 잘 비비는데 신이 경지야 비비기 신이야 비비기 신 나이스 한조 피엘이죠 방금 피엘 잘하고 방금도 포커싱 순위가 있어요 탱커들이 앞에 있다 그러면 탱커를 먼저 걷어내려고 데미지를 좀 넣어야 돼 근데 그러면 당연히 상대팀 힐러의 궁극기가 차겠죠 근데 상대팀 힐러보다 궁이 빨리 채울 수 있을 정도로만 딜을 넣고 오케이 이융 이융 여기서 잡아주고 방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다같이 들어와서 제가 또 포커싱 따라가는 거죠 좋겠다 팀이 정상이니까 그만 가네 라고 말하시는 당신 당신 자책 한번도 안해봤자고 내가 볼 때 저사람 맨날 지면은 아 쓰이바 팀 때문에 못가 하는데 팀이 님이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잘하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이거는 리얼 팩트예요 이거는 리얼 팩트예요 그냥 지가 못해서 못 올라가는 거고 잘하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100% 올라가요 혼자 잘해도 못가요 팀이 다 던지는데 개소리입니다 저는 제가 저번에 한번 배치 만들었을 때 10승 0패로 3,900점 찍고 4,600점 3일만에 찍었었어요 개소리입니다 진짜 개소리예요 팀이 던져서 못 가는 거는 에바 참치 프링글스 개소리야 누가 이겨 누가 이겨 누가 이겨 저거 패비 20%야 치명사망 개념이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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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뭐야 다시 가봐요 이거 가스 어디 있어요 한초 한초 앞에 현지 필 나이스 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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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피해 피해 이거 진짜 맥크리 필 맥크리 필 맥크리 위치 위치 맥크리 필 왼쪽 나이스 허물 밀어봐요 허물 밀어봐요 정클렛은 이거는 가까이 가면 방금 근데 보직이 안 좋아서 괜찮아 저런 거는 진짜 함부로 가면 안 되고 팀원이랑 같이 데려가야 돼 2점버 몇 바퀴 안 돼요 핵 쓰거든 봐봐 또 또 또 또 바로 10%나니는 거 같아 이런 거는 바로 이제 또 빠져나와 주시고 이거 다스요 봤어 어디 있어 일단 힐 좀 자 보러 갈게요 어 오 파스 위 파스 2층 헥크리 필 아 이거 핵 빼박인데 이거? 한번 보자 이거 에임 한번 볼게요 와 씨 와 면상군 갈기네 저렇게 트랙킹으로 따라오는 맥크리 없어 거의 다 플릭스지 앞으로 그냥 전면 들어오고 디바님이 정클렛이 건만 조심해 한쪽 컷 맥크리 맥크리 아 이거 다 덮쳐야 돼 이거 아 맥크리 맥크리 잡아줘 오케이 맥크리 컷 엘시 컷 일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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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 잡아야 돼 왼쪽에 저 여기 해도 가라 하물 하물 붙여봐 한쪽 필 다 덮쳐 다 덮쳐 아 0초긴 한데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밀었어 아 심해 1층 발견 뭐야 아 쉬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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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진짜 토르 일로와 일로와 나인대로 와야돼 오리사랑 아나 스킬 있을때는 위에서 그냥 다치지 않는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솔잡아야돼 안비비네 오케이 게이러 일단 핵자키 바로 신고 박아주고 어 핵사용자 수고위원 여기서 한조 한조 개귀었구요 자 5승 0패 좋습니다 감시포탑 이기검 개꿀 인정합니다 자자 가자 종검 5킬씩 4만원 후원 자 올라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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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Yeah 날씨가 많아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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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